좋습니다 전화가 좋습니다 전화가 좋지 않나요? 괜찮았어요? 다음 목표만 더 찾아뵙겠습니다 휴처네? 너무 휴처데요? 30만원 안됐어 왔어 난 무광 오늘은 체크아웃하고 집 맡아놓고 쇼핑 좀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엠포리엄몰 구경 좀 하다가 친구들 오면은 파타야 갈건데 저는 잠깐 즐겨보는 스타일로 합성역 근처에요 합성역 근처 여기 홀리데이 있고 굉장히 복잡하고 BTS 있고 툭툭툭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사람 많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곳 와서 너무 좋네요 스틱스는 다 썼는데요 슈퍼블라스트 한번 신어볼게요 일단 베이프플라이 3를 샀기 때문에 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신발인 것 같아요 가격대는 좀 있는데 7,700밖에 얼마지? 7,700밖에 얼마지? 30만원이네?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너무 비싼 것 같아요 30만원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너무 많네 멱칭하게 들어요 레브 러니터 라는 제품 작품 제품 중에서 구경 중이에요 수빈 아 선발들이 많이 없는데 이 색깔은 못 봤는데 이 색깔은 못 봤는데 아 비싸다 이거 30만원이네 가격이 좀 비싸다 사람들이 못 쌓는데 왜 나오고 계시겠지 가볍네 어머나 야 이거 진짜 비싸네 30만원 넘는데 너무 비싸야 파는 거 아니야 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령은 가격은 좀 비싼 파는 거 파이팅도 많으시니까 다 모자네 900 900이면 다 2개 타이즈가 좋더라 투엑스 후주 브랜드죠 와 타이즈가 좋더라 엄청 커야 돼 10만원 하네 세일이라도 하면 사줄텐데 우주 브랜드 2만원 2만원 3만원 3만원 아.. 살까? 살까? 괜찮은데? 네 네 새로 걸 안 가져와서 생각하고 네 네 네 아픈 트레이킹 아픈 트레이킹 아픈 트레이킹 아픈 트레이킹 아픈 트레이킹 으음 구경완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안 사겠습니다 아픈 안 샀어요 드레이빈 아픈 트레이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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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배트? 8시에 이제 공항에서 친구들을 만나기로 해가지고 시간이 조금 있는데 뭐를 할까 고민 중이네 여기 있었구요 끝 룩득이 오니까 이런 곳이 있네요 룩스타반데 엄청 핫한 곳은 아니고 좀 가까워서 왔어요 핫한 곳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는 약간 경쟁에서 늘리는 것 같더라구요 일단 꼬냑 한잔 시켰고 소스 한잔? 네 좋습니다 룩스타반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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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royable Sap berry ρ 잡 exacerb 패 berry 다리가 아픕니다 인천공항이고요 방콕에 가고 있습니다 이제 42키로 콜쿠스요 다리고 나서 바로 방콕 가는데 재미있게 달려고 힘들긴 합니다 지금도 좀 힘든데 제일 좋았던 건 마지막에 스퍼트를 할 수 있었다는 거 그 말은요 아쉬우면서도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고 목표였던 거는 하지 못했지만 다음 목표가 다시 생겼습니다 방콕에서도 재미있는 게 많이 펼쳤을 텐데 일단은 방콕에서 10만원짜리 러닝 투어를 하는데 그게 어떨지 2. 3. 3. 4. 4. 6. 7.